자, 그러면 오버젯크스의 액션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. 이 매뉴얼에 메일을 장식하고 있는 이 포즈. 그냥 박력이 이렇게 딱 공중에 떠 있는 모습. 이거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. 해서 이걸 취하려면 이게 안 되는 가동률을 가지고 최대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각도를 최대한 맞춰서 해주도록 합시다. 자, 이렇게 해서 포즈 완성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역시 가동률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포즈 잡는데 두꺼워진 다리랑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은 없잖아 있는데 취하고 나니까 박력은 역시 있네요. 좋네요.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 함께한다는 것